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L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KMW입니다. 종목번호 032-500 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17일 오후 1시 4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KMW는 대표적인 5G 관련된 종목이고 5G 중에서도 가장 대장격에 해당하는 대장주라고 불리울 수 있을만한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KMW에 대해서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분석 영상을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 그런다면 KMW는 별 5개 중에 별 4개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5G 관련이 전혀 코로나의 19 이번에 하락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온라인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버리니까 앞으로 오히려 5G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5G 관련된 주식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뿐만이 아니에요. RFHIC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5G가 중국에서도 경기 부행책 사업으로 하나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관련된 5G 기업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망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밝습니다. 밝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주목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1월달 부분부터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 구간의 모습을 봤었냐. 자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자고 그런다면 축소를 해보자고 그런다면 해당 종목이 1만 9백원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8만원까지 갔습니다. 보시죠. 엄청난. 이때가 언제였냐면 작년이에요. 작년 1, 2, 3, 4, 6, 7, 8, 9, 10, 12월달까지에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올라간 게 있으면 당연히 내려온 게 있겠죠.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지선을 형성했던 가격대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였어요. 왜 여기에 저는 주목을 했느냐. 상승이 나오고 나면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1년 365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상승이 나오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부터 하락 구간까지 얼마만큼 하락이 된 거냐 이거죠. 힘이 없는 종목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구간 형성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빠져버리지. 근데 하락 구간을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맞춰준 거예요. 5만원 구간에서. 자 그렇다 그런다면 만원짜리 주식이 5만원만 간다 하더라도 얼마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까? 500%가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500%가 올라와 있는 가격에서 종목이 안 떨어지고 버텨준다? 이거는 재차 올리겠다는 신호에요. 그리고 손절가를 이 구간으로 자꾸 매매를 진행을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때 잠깐 빠진 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 증시 다 같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증시도 무너졌었죠. 그래서 잠깐 빠진 거예요. 이 구간은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저점 찍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로 지금 심없이 또 올라오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종목이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주가의 힘이 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제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KMW를 매수하라고 그랬으면 전 매수 안 했습니다. 왜? 조정 구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때도 KMW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말도 못하게 증가를 하고 있었을 때에요. 그런데도 여기 구간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죠. 왜? 바닥 대비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주식을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덜컥 사버리게 되면 정확하게 고점 매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건 괜찮죠. 이미 한 번 매도 물량을 받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하락폭 조정 받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 한 4, 5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서 종목을 노려볼 만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KMW가 오르는 거는 정고점을 뚫어주니냐 마니냐 싸움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쉬어갈 수는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고 잠깐 쉬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선 또 형성시키고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락 구간에서 다시 한 번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신규 매수 다시 한 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겠죠. 결국에는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적이 국가산업 경기부행체계와 같이 맞물리게 된다 그러다면 파동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KMW 연간 매출액 봐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 2,900억 찍고 있던 회사가 2020년 예상 매출액 보세요. 얼마가 뛰었나? 3배 예상이 뛰었죠. 영업이익 보세요. 순위 부분 보세요. 앞으로 이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4위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KMW 지금 5G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종목을 꼭 지켜보셔야 돼요. 5G 관련된 주식들을 특히 KMW하고 RFHIC 꼭 한번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KMW는 제가 지속적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모르는 분이 계셔서 네이버에다가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자동검색어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나오시죠. 김용재 소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 메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 조회권 수만 20만 건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4월 2일 목요일 거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2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그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7시 50분부터 제가 댓글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제가 한번 차트와 시황 올려드리고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장 시작 30분 전입니다. 또 20분 전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상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장 시작 1분 전입니다. 해서 장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9시에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라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3종목에서 4종목 추천을 드리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단타 종목들로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호가창 차트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구요.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시황 이렇게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끝나게 될 때쯤 되면 이게 추천 종목에 대한 음... 결산을 하게 됩니다. 4월 2일 3시 34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른손을 추천을 했는데 아침에 추천가 대비 7.74% 당일 수익을 내었구요. 그 다음에 버추얼택은 어... 매수가 대비 17.4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천을 했는데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났죠. 자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 9시 5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어... 14,150원까지 올라가면서 매수가 대비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매일마다 내드리고 있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장중에 종목 찾기가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어... 장중에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무료추천종목 2020년거 이거 눌러주시면 매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어... 그날 날짜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마지막으로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